혜원이 소리 내볼까요? MOP 하나, 넷, 하나, 하나씩 M A 합쳐서 MOP 뜻은? 대걸레 대걸레죠 MOP 대걸레 MOP 쓰기 M O P 소리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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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했어 다음 녀석 소리 MOP 1 맞을래 MOP MOP FUN FUN 2 MOP MOP L L L audol MOP lagi E MOP FUN F U A 오케이 소리 fu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hot 하나, 넷, 하나, 소리 a o는 o, o, a, a 중에서 a 그래서 소리는 뭐고 hot 한 발로 깡총깡총 뛰다 그쵸 깡총깡총 한 발로 뛰는 거지 그래서 깡총깡총 뛰다 hot hot 이런거 뜯을때는 요렇게 요런거만 쓰면 돼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cut 하나씩 o o cut 자르다 u는 u, u, o 잘 기억하고 있네요 u, u, o 중에서 o o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? cut 뜻은? 자르다 오케이 자르다 cut cut c, u, t 그렇지 소리 cut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hug hug 원한식 훓 o o ok 합쳐서 h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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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hug hug 의 뜻? hug hug 갑자기 뜻이 기억 안 난다 주구두구두구두구두구 껴안다 연결을 시켜야 돼, 영어하고 우리말 뜻하고 껴안다 쓰기 소리 쓰기 시험 칠 때 안 있도록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소리 하나씩 합쳐서 뜻은 뜨거운 뜨거운, 더운 핫 소리 소리 핫 계속해서 소리 샵 하나씩 압 합쳐서 샵 뜻은 가게 가게 샵 쓰기 소리 샵 소리 소리 다트 하나씩 듣 아 합쳐서 다트 뜻은 동그란 점 동그란 점 동그란 점 다트 쓰기 다트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합쳐서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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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롱 쓰기 롱 롱 롱 롱 롱 하나씩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머그잔 커피맛이 되겠지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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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? Not Not 뜻은? 경과 응, 경과, 땅콩 같은 거 얘기하면 돼 그렇습니까? 땅콩 Not Not 쓰기? N-U-T 오케이, 소리? Not Not 오케이, 자, 말하기는 아주 좋았어요 말하기 성취도는 100점 쓰기도 잘해주세요 오케이, 쓰겠습니다 다 했어? 그럼 바로 먹이면 되겠네, 쓰기도 보자 CUT, NOT, RUN, MOP, DAT, HOT, BUCK, SHAP, BUN, MOP, HOP, HOG 오케이, 다 맞았어, 퍼펙트, 쓰기도 오케이, 자, 앉아볼까요, 근육이도